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12월 장 어떨 것 같습니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는 말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많이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방향성이 없는 약간 혼조세 양상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속 편한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장 안 본다? 지금 이번 주에 매매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반장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많이 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혼조세 양상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게 지금 아시겠지만 약간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그런 백신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쉽게 더 얘기하면 화이자가 지금 이렇게 분을 더 공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시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워지고 있고 그나마 살아있는 분야가 애플이 전개차에 투자한다면서 관련주가 들썩이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이런 식으로 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해 주고요. 내일 그래서 아마 제가 사실 내일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한 시간 동안 할 건데 내일 자세히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먼저 맵부터 볼 건데요. 맵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냥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늘 얘기했지만 애플. 네.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해서 거의 플러스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이 무너지려고 해봐야 빅파이버가 안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든든히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구글, 페이스북은 약간의 반독점 관련이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또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담합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죠. 물론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우려지만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주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하락 중소가 많았던 하루였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애플 때문에 IT가 플러스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의미 없는 부동산 세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건물 짓는 이런 게 아니고요. 리치 회사가 모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관심이 없지만 두 업종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결론적으로 어제 혼자서 양산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은 나올지언정 그렇게 장에 안 빠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어느덧 피어된 그래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가 59면 낮은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다우하고 S&P500은 사상 최고치 1% 밑에 있고요. 다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간의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중립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과열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조종이라는 게 물론 장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옆으로 흘러가는 기관 조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기관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지면 시장에 있다는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우려가 시키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어느덧 역사한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딱 4%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 애플도 역사한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덧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어느덧 이제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 달린 아이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잘 만들 걸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 제조가 수익성이 낮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소프트웨어만 개발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타고 계시면서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옆에 시간을 적어갔는데 총 자동차를 타시는 분 중에 거기서 보낸 시간이 6천억 시간이래요. 6천억 시간. 전 세계 소비자들이? 네, 맞습니다. 6천억 시간 동안에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보면 애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TV를 보거나 애플 뮤직을 듣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핵심이 배터리 기술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만 개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월요일과의 평가는 팀쿡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팔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호평이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은? 일단은 그로스 프로필 마진이 보통 스마트폰으로 팔게 되면 38%예요. 애플이? 네, 애플이. 그런데 자동차는 19%,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는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제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외주 업체에 줘야 되는데 보통 10만대 이상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험부담을 않고 제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럼 애플 전기차는 안 나오고 그냥 전기차 중에 애플 인사이드 이렇게 붙여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차에 타고 가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핵심적인 어떤 아주 첨단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은데 팀쿡이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추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 자동차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38% 이익도 만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제조,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수익성을 늘리려고 하면 배터리를 가격을 싸게 가져가고 왜냐하면 배터리가 전기차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스마트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한 요인이잖아요.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괜히 비싸게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왔던 기사를 좀 보시면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아이폰 이어서 아이폰을 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애플이 일단 내년 상반기에 9,600만 대 스마트폰 판매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회전을 가지 않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라이다 회사인 벨로다인과 루미나가 한 번에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 똑같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12월에 스펙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벨로다인 역시 6,700만 달러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고요. 루미나 역시 9,4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우리가 열광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간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과열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보면 리온 배터리 업체가 또 하나 있는데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애플과의 계약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배터리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리튬 리온 배터리인데 3개월 동안에 400%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5일 만에 더블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식이 하루에 30, 4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2010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폭스바겐과 빌게이츠가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 800kg 충전해도 배터리가 수명이 더 가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스바겐의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폭스바겐 쪽에 먼저 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아니고 그런데 애플과 협력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움직이는 건 조금 더 과학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봐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배터리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스펙인데요. 약간 스펙,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면 묶고 더블로 가는 약간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스펙, 전기차?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전기차가 상장을 했는데 너무 그쪽에 과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에 재미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욕심이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급등 양상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쳐 보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이건데요. 카누. 카누가 또 어제 스펙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심벌이 너무 재밌죠? 고2V입니다. 가짜 전기차 이건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심벌을 재밌게 만드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흑행에 성공하는 요인인데 어쨌거나 2022년에 모델을 출시하고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이는 그림은 이거입니다. 이거인데요. 되게 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유팩같이 생겼는데요. 별로 투박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가격은 3만 3천 달러 정도의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제 약간 작은 소형은 최대 370km를 갈 수 있는 한 번에 충전해서 대형은 307km 약간은 지금 더 갈 수 있는 건데 이 가격이 약간은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요. 3만 3천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예약은 100달러만 주면 예약할 수 있는데 이 기업 때문에 지금 최대 피해죄가 니콜라로 뽑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니콜라가 최근에 사실 지행과의 파트너십이 깨졌고 지금 약간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는 수소 트럭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약간의 큰 차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니콜라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니콜라가 물론 대형 경쟁사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문의 일폐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디자인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저는 안 팔릴 것 같아. 저는요. 개인적으로. 차가 너무 안 예쁘잖아요. 선물하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 카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누는 로스앤젤스 LA에 있는 회사인데 이미 지금 한국 회사가 몇 군데가 붙었습니다. 지금 만도도 부품을 같이 하는 걸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 회사가 일단은 지금 이 회사하고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판매는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판매 안 하고. 이 기업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 LA에서는. 장난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회사가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 기술력이 있는 걸로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러니까 다 만들면 만들 수 있네요. 네. 다 만들 수 있죠. 독자적인 기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회사가 상장해서 왜 주가가 올라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만드는데? 전기차의 시장이 향후 4, 5년 동안 너무 커진다고 보다 보니까 올해보다 올해 1,600억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한 3, 4년 만에 6,000억까지 커지는 한 4배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테슬라가 다 하겠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초입이라고 보고 많은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만들기가 좀 쉬운 거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쪽에 캐나다 회사거든요. 그쪽에 지금 외주를 줄 건데 그 회사가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오늘자였네요. LG전자하고 또 여러 가지 부품을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LG전자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지만 올라갈 거로 좀 보이거든요. 오늘 LG전자요? 상한가 갔어요. LG전자가요? 네. 저 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지 처음 보는... 많은 분들이 머리 히끗히끗하시는 분들이 정말이냐. 진짜니까 진짜? 정말이냐. 15% 상한가일 때도 못 보던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무거운 주식이 5% 올라간 게 상한가 느낌이 아닌 진짜 상한가라는 거예요? 상한가였다니까요? 정말 못 믿으시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진짜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상한가. 네, 상한가. 저도 이제 아침에 기사 보고 이 정도면 한 5, 6%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상한가 30%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에서도 그 회사 같이 관련된 회사니까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주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향을 제안했는데요.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일단 9,000억 달러의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를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의미 없는 거부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 수용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하원에서 먼저 목요일에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서 그래, 600달러가 아니고 2,000달러 상향할게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조정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600달러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백신에 대한 무료, 걱정,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스트러스, 그러니까 약간의 신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높은 단계로. 이게 지금 의료진이에요. 이분이 간호사거든요.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아파서 찡그리는 게 아니고 맞기 싫어서 찡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시인의 보도인데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상도장님? 기사에 나왔던 밑에. 기사에 나왔던 사진을 사진 설명해서? 그렇죠. 물론 맞을 때 아파서 맞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 거부 여론을 막기 위해서 친절하게 캡션을 달아줬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있대요. 백신에 대한 공포를. 그런데 이 공포가 실제 의료진이 갖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나와주는 거 보게 되면 70%의 지금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다시 이 시장에 대한 목표 지수를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에 많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하에 지수를 다 올려준 거잖아요. 멀티풀이 높아진 거고. 그런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기니피크 아니다. 내가 실험용 진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임상 상상이 끝나고 나서 사상 없이 바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휴유증을 보는 거잖아요. 부작용을 체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료진들이 거부하고 있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빨리 맞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맞아볼게. 너 맞는 거 보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자 CNN 기사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저기 점점 사람도 심리에 영향을 꽤 주겠네요. 저런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를 보게 되면 모더나가 어제 9% 극락을 했습니다. 고전 대비 30%가 빠졌고요. 10거래일 중 8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화이저 역시 10거래일 중 9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10거래일 중 7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빠지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어쨌건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저는 1억 개의 물량을 더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많은 약을 만들고 있고 이들 약을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들 회사가 그럼 지금부터 효능 테스트해서 2주 동안 걸려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주가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 지난 다음에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효능이 나올 거로 보니까 그때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효능이 없다 그러면 기존 백신을 활용해서 새로운 백신 개발하는데 6주가 걸린대요. 오늘 기사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꽝이라고 그러면 다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내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래 시장에 대해서 목표지로 산정했던 아이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신의 우려는 배송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폐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또 추가 하나 더 된 거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추가되면서 이 백신에 대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백신 관련 주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효능 테스트가 나오는 2주가 넘어가야지만 다시 한번 행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이제 특히 모더나를 보유하신 분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재도 시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종하고 나서 변이 바이러스를 기꺼이 내 몸에 주입하겠다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저게 2주 만에 저렇게 될까? 될까 저도 생각이 들죠. 변이 바이러스 구하는 것도 넉넉히 쉽지는 않을 텐데 누군가가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맞고 백신의 효능을 검사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에 먼저 맞는다고 하더니 저도 이제 조금 천천히 맞겠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처음에 맞는다고 했던 분들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백신 관련 주에 대한 약간의 붙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기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다섯 가지 팩트를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딱 알기 쉽게 끌어왔고 왔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소문이 많은데 저 유용한 정보네요. 현재까지 사례가 1108건이 나왔답니다. 많다. 많아요. 많은 겁니다. 많아요. 이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몇 번만 조사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 천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 올라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염률이 초기에는 1.1 그러니까 한 명이 1.1명한테 옮기는 수치였는데 최근에는 1.5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감염성이 크다. 저 변이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현재 1,700만 거리 확진 사례에서 지금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게 5만 1천 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는 현재 미국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분석 자료가 아직까지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소한 여기서 몇 배는 더 분석을 해봐야지만 그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파악이 나가다는 겁니다. 지금 5만 건 정도 뒤져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답은 5번에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감염 여부는 내년 1월에 밝혀지듯.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5만 건이 10배까지 커지는데 시간이 걸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추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식건싱이 제가 보니 상당히 걸리는데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내용은 1월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일단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돌연변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아직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모더나, 화이저,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에서 한 번 더 실험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데 2주 걸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 돌연변이가 백신 나오는 시점하고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잘 맞췄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한 지가 1년이 되는데 하필 백신 나온다, 우리도 출동 준비하고 있다가 나온 것처럼 참 묘하네요. 마치 짠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1번, 2번만 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전파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을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기사가 나오면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은 독일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치료해 주지 말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백신 안 맞으면 대중교통 이용시키지 마라는 또 법안이 발의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둘 다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무조건 빨리 맞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변이 바이러스다, 또 이게 맞으면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코로나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맡겨야 되는데 독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 맞으면 치료 안 해줄게 라든지 안 맞으면 버스 타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닌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정도까지 해야지 맞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강제성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청약 가점 좀 더 드리거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자녀 있는 분들은 내신 성적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수능 점수에 1점을 풀었어야 되는지 그런 건 좋죠. 농담인데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실제로 우리 지금 반포주공아파트 옛날에 처음 분양할 때 그때 인기 아주 있었는데 그때 1순위한테 주는 조건이 이른바 그 뭐죠? 불임수술, 정관수술. 그렇죠. 정관수술 하면 1순위. 지금은 마치 그냥 자동 당첨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했다고. 저는 예전에 예비군령 갔는데 그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거랑 그거랑 서로 연동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백신 관련주가 약간 들썩였잖아요. 지금 약간 차분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조언드리겠고요. 요즘에 달러가 약해지는 것들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ETF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그거 또한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되면 약간 투기로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약해지면 좋은 투자 방법은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머지 마켓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심벌은 EEM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거냐면요. 이 파란색이 US 달러고요.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면 약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내놨습니다. 올라가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머지 마켓 지수는 똑같이 놨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이머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달러가 약해지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에 대한 흐름이 미국에서 이머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는 ETF보다는 EEM이라고 하는 이머지 마켓 ETF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EEM. 만약에 그냥 달러가 약해진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머지 마켓 투자도 하시고 달러에 대한 해치까지 할 수 있는 ETF라고 제가 선보이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EM. 장이 시작했는데 장 먼저 보고 갈까요? 장 먼저 보고 갈까요? 오늘은 장 시작이 아마 플러스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눌러보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원래 실업스타 신청 건수가 매주 목요일날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요일날 나왔죠. 왜냐하면 내일 반장이기 때문에 장도 짧은데 이런 거 발표하지 말자 해서 오늘 발표한 건데요. 지금 80만 3척 건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88만 건 회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일단 시장이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주요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그나마 고용시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S&P500이 0.36%, 다우가 0.51%, 나스닥이 0.04%로 오늘은 나스닥이 약간 약한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다 강보압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대체로 강보압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구향의 측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을 통해서 또 한 번 1억 개가 더 팔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시장에 대한 악재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강보압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오늘도 1.6%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아이비가 경고성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받고 그다음에 다시 기사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기록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1990년대 위에 S&P500 편입 종목에서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6,590억 달러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로 보게 되면 2010년대에 보시게 되면 구글도 1,0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필린몰스가 1,000억 달러 정도였고요. 벅샤에서 1,000억 달러 정도에 편입이 됐는데 6배가 큰 기업이 들어온 거는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펜심도 좋고 그다음에 많은 분이 투자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도 8종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정도 사이즈에 들어온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테슬라로 주목하는 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이었네요. 테슬라는 제가 얘기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왜 옆으로 좀 행복할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도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사 한다든지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아직까지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가 적정 주가로 판단해서는 지금 못 사거든요. 적정 주가 영향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팬심이라든지 아까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축적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벨로다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근에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기업 뉴스를 좀 볼 건데요. 기업 뉴스를 볼 건데 여러분들 모르는 기업도 빼고 아는 기업만 좀 보겠습니다. 화이전 아까 얘기했죠. 1억 개 정도의 지금 다시 한 번 백신을 미국 쪽에 공급한다는 거 총 2억 개가 지금 된 건데 주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같으면 아마 주가가 최소한 한 4, 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지금 별로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머크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답니다. 이름이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름이 MK7110이라는 저도 모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MK7110이 지금 이제 상당히 효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 내지 60%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약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간에서 올라간다. 이거는 좀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레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유니레버? 소비재 기업인가요? 소비재 기업이죠. 제일 좋아하는 아마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브. 비누. 도브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들이 먹거리 쪽에는 립톤. 차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안 두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버거킹과 식기 얘기하면 그런 거죠. 비언드 밑에처럼 고기가 안 들어간 와퍼의 PT를 만든다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먹는 거 처음 만드는 거죠? 아닌가요? 약간 리톤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도 만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누 같은 것도 같이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저도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는 이 종목은 뭐냐면 이 버거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팝파이스가 있고 캐나다에 있는 커피숍, 티몰틴이 모여있는 세 개의 회사를 합쳐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버거킹이기 때문에 아마 버거킹 쪽에 들어가는 패티는 고기가 뺀고 또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버거킹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버거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미연지에서는 되게 인기가 없는 버거거든요. 빅도날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같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기대할 만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나오네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여기 나오는데요. 캐나다에 지금 현재 위치한 회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찾아봤자 심벌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토론토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LG전자와 함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인버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드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오늘 엔진전자가 올라간 걸로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은 상한가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좀 수혜를 본 겁니다. 정말 장호석 본부장님은 한국장은 그냥 안 보시는군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떤 분이 저 건방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또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부족해요. 이거 보기에도. 시간을 보기에도.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럼요. 뉴스도 다 요약해놓고 하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장은 제가 보고 참고하려 하는 거 가끔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장본부장님이랑 물물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안 보시는 덕에 잠깐이라도 보시면 제가 전해드릴 게 없을 텐데 다행입니다. 자, 이제 장은 시작했고 크리스마스는 한 이틀도 안 남았고요. 안으로는 한 24시간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은 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이 프로그램이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안 나오는 줄 하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오라고 하면 이 프로는 벌써 머리에 띠두르고 근로기준법 이런 얘기 했을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건 기억하거든요. 고민스러운 날짜는 난 무조건 쉰다. 그렇죠. 이 날 하는지 안 하는지 할까 말까 하는 거는 그런 날 쉬어야지 언제 쉬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나면 푹 쉬지만 굉장히 오래 쉴 거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쉬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고맙습니다. 삼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질문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